7월에 재물을 거저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띠, 말띠, 개띠입니다. 이 세대 성격과 궁합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 시어머니 등등 본인과 합이 잘 맞는지 들어보십시오. 우선 호랑이띠는 야망이 큽니다. 항상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모든 일에 의욕이 있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점으로는 항상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챙기는 게 미숙할 수 있습니다. 또 말띠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인정이 많기 때문인데요. 가끔 자신감이 너무 넘쳐 흘러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띠는 정직하고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체로 명랑한 성격이라 인기가 많지만 똥고집이라고 하지요. 이 12개 중에서 고집하면 가장 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 궁합을 잠깐 살펴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본인이 호랑이띠, 말띠, 개띠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이에 속하실 텐데요. 일단 호랑이띠는 모두 궁합이 좋습니다. 말띠는 예술가적인 성향이 있고 솔직, 상당해서 호랑이와 잘 맞습니다. 개띠와는 직장에서 만나면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호랑이띠는 리더십, 개띠는 충성심이 있어서 상사와 부하직원으로 만나면 아주 좋거든요. 이 말띠와 개띠는 더 궁합이 좋습니다. 이 최고의 띠궁합이지요. 말은 항상 본인이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데 개띠가 대상이 됩니다. 개가 말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편이지요. 자 그럼 7월에 행제할 탑3 띠의 운세를 좀 봐드려야 할 텐데요. 이 호랑이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시간만 잡아먹던 일들이 드디어 본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7월은 그야말로 호랑이띠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운수와 사업수가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모든 일을 호랑이가 주도합니다. 직장 내에서 본인의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능력을 인정받아 어마어마한 성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우리 호랑이띠. 열정만큼 동기운을 불러오는 시기입니다. 올 7월에는 황골탈퇴를 할 수 있으니 승부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한 친구 혹은 동료가 소원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요. 주변을 잘 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호랑이띠 중에서 행제운이 강한 나이가 따로 있습니다. 1974년 갑인생 50세의 호랑이띠입니다. 대운이 열려 돈이 돈을 부르는 시기를 맞을 주인공이십니다. 본인이 현실에 파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뜻하지 않게 대박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주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재테크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말띠분들은 올 상반기에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을 텐데요. 버는 것도 많이 벌었지만 지출도 꽤 크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7월은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7월달을 잘 보내면 남은 하반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금전원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분들은 업무량만큼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겠지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7월부터 문서훈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지금부터 청약이나 주택 매입 등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큰 행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띠분들도 미리 좀 축하 좀 드립니다. 이 말띠 중에서 행제운이 강한 나이가 따로 있는데요. 몇 년생일까요? 바로 1966년생 동호생 58세가 되는 말띠입니다. 그야말로 만사태평입니다. 올 7월부터 재물운과 직장은 모두 좋아질 것입니다. 근무하시는 직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니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돈은 버는데 돈이 나갈 일이 줄어듭니다. 덕분에 넉넉한 곶간으로 남은 2023년 개묘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지금처럼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속으로 안심하고서 게으르게 하루를 보낸다면 기란 운세가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개띠분들도 7월부터 운이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전화이복이라고 하지요. 잘 풀리지 않던 일들이 7월을 기점으로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결이라는 것이 단순히 본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기 데려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고사직을 받아 이직을 하였는데 오히려 더 연봉을 많이 받게 되거나 하는 것들이죠. 한 번 좌절을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됩니다. 7월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도전을 하십시오. 성공까지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참고로 개띠분들 중에 가장 운세가 좋은 1970년생 54세인 경술생 개띠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띠처럼 성공운 출세운이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운이 가장 강합니다. 이 흐름이 안정적인 것을 보니 승진을 하거나 또는 사업이 확장되어 안정세에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서운 사업은 출세운이 들어온 7월의 행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 시작했고 또 7월 맞게 되죠. 6월, 7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5월 12일까지 아멘